웃기는 교회오빠 안정환 딸 안리원 NYU 합격 안정환의 인생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안리원 양의 NYU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이란 폰위버 결혼이란 가을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계속 변화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안정환 이해원 부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전에 정영돈 성시경과 함께 나왔던 연예가 중개에서 성시경이 리포터 옷을 보고 스님 옷 닮았다는 애드리브를 쳤고 정영돈이 그걸 보고 안정환에게 저런 순발력 멘트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안정환이 난 기독교야 라면서 재치있게 받아친 적이 있죠 참고로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링크에서 스님 옷 애드리브를 쳤던 성시경은 불교신자입니다 JTBC 뭉쳐야 뜬다에서 김용만과 함께 사원 참배를 하지 않았으며 채널A 사심축만 오후 편함에서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근처를 방문하기도 했죠 기독교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다수의 젊은 네티즌들도 안정환의 신앙 유머에 댓글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안정환은 알려진 대로 교회 오빠입니다 대설위원 이영표, 축구선수 박주영처럼 기도 세레머니를 하지 않지만 그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정환의 아내 이영원씨가 과거 민영웅 피해 우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둘이 함께 꼭 기도를 드린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전화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지만 이런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은 웃긴 교회 오빠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한 mbc 아빠 어디가에서도 예능감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그런 웃긴 교회 오빠는 2015년 kbs 청춘 fc 헝글이 11에선 독한 감독으로 나옵니다 청춘 fc는 형편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던 축구선수들을 다시 모아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는 이미 몇 차례 좌절을 겪은 이들에게 눈물을 쏙 빼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그는 독합니다 막말을 하고 책상을 치며 선수들을 다그칩니다 이럴 거면 그만둬라 너는 거짓말처럼 운동하고 있다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돌직구를 날립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이들이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쓴소리는 영상으로 편집돼 명운 등의 이름으로 퍼지고도 있지요 여러 분야의 청춘들은 안정환의 말에 뜨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것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것 없다 너 오늘 눈물을 흘린 거 기억해 왜 울었는지 기억해라 등의 조언들 말입니다 교회 오빠의 쓴소리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면서 선수들을 살뜰하게 챙깁니다 흙에 인기를 끌 것 같지 않은 이 프로그램을 프로팀 감독자리도 마다하고 선택한 이유도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인터넷 용어를 빌려 네티즌들은 안정환을 츤데레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사랑으로 선수에게 독설하고 그리고 뒤에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러면서 유머를 잃지 않는 이 교회 오빠를 보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니원 NYU 합격 전 축구선수 안정환 사업가 이원 부부의 첫째 딸인 안니원은 지난 5월 7일 개인 SNS를 통해 미국 뉴욕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욕대는 미국 사립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큰 명문대로 총 3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국내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이서진, 뮤지컬 배우 함현지가 이 학교를 졸업했죠 안니원은 뉴욕대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안니원은 미국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찌감치 글로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뒀습니다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아버지 안정환 덕에 외국어를 빠르게 익히면서 경쟁력을 갖췄죠 남동생 안니원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등 뛰어난 운동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 축구선수 안정환의 아내이자 미스코리아 출신 이해원이 안정환과 딸의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이해원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쳐 드레스가 어색한 축구소녀 아빠랑 둘이 찍는데 왜 내가 울컥한건지 이 기분은 뭘까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정환, 이해원의 큰딸 안니원 양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안정환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이 미소를 자아냅니다 또 긴장이 풀어진 안니원 양과 안정환, 이해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세 사람의 모델 같은 비율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안니원 양이 예쁜 피지오를 뽐내 화제인데요 17일 안정환, 이해원 부부의 딸 안니원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해피 벌스데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한 장의 인증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 안니원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인증사진을 남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엄마 아빠의 장점만 닮은 리원 양의 성숙한 미모가 본인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한편 1999년 미스코리아 필라 출신인 이해원은 2001년 안정환과 결혼해 2004년생 딸 리원, 2008년생 아들 리원을 낳았습니다 안정환,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전 축구선수이자 기원 축구 해설위원, 방송인입니다 현역 시절 뛰어난 볼 컨트롤과 드리블, 중앙에서 좌우로 열어주는 정확한 패스 반박자 빠르고 정교한 슈팅으로 데뷔 때부터 뛰어난 활력을 선보여 판타지스타라고 불리는 선수였죠 이러한 활력과 더불어 도저히 운동선수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고 완벽한 외모까지 갖춰 수많은 여성 팬을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 대우 로얄즈 단장이었던 안정복은 안정환을 스카트하려 대학 경기에 왔는데 안정환을 보고 두 번 놀랐다고 자신의 쳐서 비상해서 적었죠 한 번은 실력에 놀라고 외모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안정환, 이해원 결혼 안정환과 이해원 결혼은 광고를 통하여 처음 인연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1999년에 만나게 되는데요 안정환이 24살 때였고 이해원 역시 21살 때였습니다 이해원은 처음 안정환을 축구선수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정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안정환은 아내 이해원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스코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모와 몸매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광채가 났다 아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내가 쫓아갔다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라며 내가 아닌 것처럼 말을 했다 안정환이 지금도 방송에서 말을 상당히 잘하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말주변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나는 것이 쑥스러워서 축구선수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물어본 뒤 이동국 고정수 선수와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이들과 함께 만났던 이유는 아내 이해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동국이나 고정수 역시 이해원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정환이 이해원에게 이들보다 먼저 사귀자고 대시를 했기 때문에 안정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안정환이 2001년 이탈리아 페루자로 이적을 하면서 장골이 연애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당시 전화비만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죠 안정환은 이해원에 대한 그리움에 도저히 힘들어 안정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26세 안정환의 진심어린 프로포즈에 23살 어린 나이에 이해원은 넘어갔고 이해원은 안정환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정환 이해원은 2001년 12월에 결혼했으며 현재 딸 안리원과 아들 안리원을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정환 이해원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정상환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